자 엑스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근데 지금 뭐야 다이스키 던전 지금 옮기고 있어가지고 전체가 137기가에요 아마니 엑스컴2 디럭스 에디션은 뭐하는 건가요 몰라요 좋은 거인데 다이스키 이제 다 올리면은 그래 디스 디럭스 에디션 직접 눌러보면 3명 다 있대 아 우리집 그 첫째 고양이니까 가장 뭐야 화면이 안 나와 나온다 우리집 첫째 고양이가 이름이 저인데 까미인데 까미에요 어제 하던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1시 52분 빠른 도전 된게 있네요 2월 8일 1시 50분 자동 도전 캠페인 하나 있구요 이거로 가야겠죠 까미에요 센세존멋 화면 색감 보세요 이제 들어가면은 본진 보이잖아 본진에서 뭐 이렇게 파손된 그 막혀있는 방하고 이런거 봐봐 어우 잘 보인다 야 어 어때 색감 돌아왔죠 방 이런거 잘 보이잖아 어두운 방 이런거 원래 안보였단 말이야 이건 뭐냐 아 연구실이구나 으흠흠흠 빰 선명하죠 화재도 선명하고 위에 상단 잘 보이죠 이거 좋았어 빡빡빡 비밀 이벤트가 신속한 대응이 남았네요 저항군 접촉 보상이 저항군 접촉이라고? 뭐야? 저항군 접촉을 그냥 해준다고? 진짜야? 대박이네 오 남은게 지금 비싼 애들만 남았는데 좋네 정보 많이 필요하면 흠흠흠 실험용 방어구 완료 방호조끼 특수물질로 나노스케일 조끼를 강화하면 병사들이 추가 체력 보너스를 얻고 화염 산성 맹독 같은 환경적 위험에 완벽히 대응합니다 방어 조끼 하나가 인벤토리에 추가되었습니다 흠흠 세이레이네 어 플라즈마랜스 센세는 이제 말도 안되게 강해진다 앗블베리에 이 로봇이 앗블베트는 완전히 지속하게 설정한 위험을 구성하는 위험을 도달할 수 없없는 내부 기능을 내게 처음부터 교체한 성장에 이 조사에 앗블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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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렘린 마크2? 아 저걸 진작에 했었어야 됐네 저거 그렘린 마크2로 만든 다음에 방전 아크방전 썼으면 엄청 셌을텐데 그죠? 다음판 1,2,3,2가 다 저기라니 아제닉스님 하는거 알고 또 누구? 블루스크린 프로토콜? 새로운 연구 자 빔캐넌을 할지 말지 고민되고 있는데 스톰건? 일단 스톰건 먼저 할까요? 빔캐넌 먼저 할까요? 스톰건 스톰건 먼저 할까요? 스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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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스톰건 스톰건은 집중된 빔펄스를 발사해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관통하고 녹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빔캐넌 다음건 슬슬 연구가 다 따라가고 있어요 좋은일입니다 좋은일이야 뭐야 아바타 프로젝트 하나 올라가나보다 이제 하나 올려봤자 언제할래 여유분이 지금 많아요 7칸이나 됩니다 한번에 3칸 올리시지 그래 나이스 아 이걸 준다고? 접촉을 바로 해주는게 아니라 이걸 준다고 이거 에이씨 뭐야 이게 아 뭐 나쁘진 않는데 그냥 접촉 최내치를 늘려주는거네 난 그냥 해주는줄 알았지 46정보 감사하구요 정보 잘받았구요 접촉을 봐 신맥시파 하다 말았다 부웅 이런거 타고 다니고 싶다 이동식집 아이씨 뭐 좀 할라고 하면은 오 180보급품에 94정보 이거 무조건 가야돼 띄워 180정보급품에다가 90정보라니 이럴수가 다 돌아왔나요 지금? 가만있어봐 아직 저기인가보네 아 리센세 5일 남았어 리센세 이 조합으로 가야겠다 스컬제까지 있고 깔끔한데 뭐 뭐 껴줄만한거 뭐 있나? 없죠 방어구 방어구 메디킷? 메디킷?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지금 못만들고 아 메디킷 하나 만들면 35보급품인데 비싼데 메디킷 아무나나 끼자 그러면은 다스바 후방에 있을만한 사람이 흠 권총만이 끼는게 낫겠죠? 방어족도 끼울 수 있네 체력 2올려주네요 음 가만있어보자 흠 플라즈마 그거 언제 되냐 예광탄 하나에 소이 수류탄 이거 쓸지 없던데 메디킷 필요없어 응 가자 아니 근데 엘레리움 코어 써가지고 뭐 산성 수류탄 뭐 가스 수류탄 뭐 이런것들 다 만들었는데 쓸일이 없다 야 데미지가 뭐 얼마되는지는 모르겠어 마크2는요? 자동동착이냐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자동이죠 다이아몬드 사냥개 작전 적 vip 생포 또는 처치하기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저번에 이거 시간 거의 아슬아슬 했잖아 이거 이거 아니 근데 뭐 맵이 맵이 다를수도 있으니까 꼭 어렵게 하는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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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 제대로 나온다 색감 제대로 나온다 뭐야 어디 있다는거야 안보이는거 이거 맵이 예전했던 금앱 아니냐 아닌가 조금 다르네 그냥 타일셋 셋은 비슷한데 그죠 내가 먼저 가보자 무빙 포지션 저장하고 달려도 될것같아요 왜냐면은 에드가 안뜨니까 아 뭐 떴다 저 위치 위에있네 헉 뭐야 이거 아 잠깐만 너무 많은데? 2층부터 처리해야겠는데 2층 에드부터 시키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층 에드 3층에 пре낸 3층에 3층에 접속 4층블리 4층egg 4층에 어? 얘 아닌데 큰일 났다 씨 들킬수도 있다라는거지 안들킬수도 있구나 이거하면 들키나? 더블타임 더블타임 위에부터 깔끔하게 죽이고 시작해야될거 같다 뭐야 이거 왜 애들..어떻게 된거야 들킹..들킹거 아니죠? 이상한데 뭐가? 가면 들키는거 아냐? 아까.. 아 여기가 조트망 턴 몇번 남았지? 두 턴 남았어? 로드각인데.. 아 뭐야 나 들키면 들키나 얘기를 해야지 왜 저 위치를 알았으니까 게이득임 적이 들켰을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봤으니까 될거 같습니다 뭐야 뭐야 또 애드야? 괜찮던데 오케이 저 맥 마크2 맥병 마크2있다 맥병 마크2있다 음.. 음.. 어떻게 하려나 턴이 11 턴 남았죠? 스캐너 스캐너 던지면 걸리겠지? 프로토콜 써보자 프로토콜 써보자 뭐야 아아 사람도 적이네요 이쪽에 세명은 보이구요 이쪽에 세명은 보이구요 한턴이 온게 안에 베테랑입니다 하나 어디갔죠? 다 들키고 다 올라가서 죽여버릴까? 저장 일단 해 저장하고 아몰랑 시전하자 답은 아몰랑이다 좋아 대결 쓰고 시작할까요? 좋아 여기 아르콘 바울이 어디갔지? 바울 올라가 없었네? 대결 날손쓰구 날손쓰구서 대결쓸 수 있잖아 날손 먼저쓰구 오케이 하! 자 닛 akemg 눈묘지 오저 근데 짜증났지? 대결도 있어 중독걸렸네 쟤 뭐야 후우오 안되겠어 쏩시다 봤어 솔로는 지금 저기가 자맹상태인데 다 걸리네 안걸리는데가 없네 자맹 풀리면 좀 그런데 위치가 없네요 자맹을 안걸릴 수 있는 위치는 없어 칼빵해버리지 뭐 5에서 7 데미지 아니야 너무 아살아서 내가 마무리하는게 날수도 있겠다 가자 마스터이 리퍼 키고 나부터 후옷 배기 2킬 2킬 후옷 반자아이 3킬 내가 바로 사신이다 업적 달성까지 깔끔하게 경계까지 완벽하다 솔로 안걸린다 저장 저장 한번 하고 어디갔어 이거 어디갔어 이거 흠흠흠 일단 들킨거 같죠 들킨거 같고 지금 애들을 뛰으며는 다 죽일 수가 있을까 가보자 가보자 저장 방전거리가 안됐죠 흠흠 여기까지는 가야되는데 은원패가 은원패 보너스가 없네 여기 아 방전거리가 안나와 흠흠 흠 한 턴만에 녹여야되는데 가능할까 솔로가 지금 살아있네 솔로가 지금 아직 자맹중이야 솔로의 확정 보너스를 받아야겠다 좋았어 일단 내가 아니 로켓발사기는 저기가 쓰고 빵님이 쓰면 돼 로켓발사기 파쇄술탄으로 빵님이 아 안되나 아슬아슬하게 안되네 쓰읍 내가 쓸까 차라리 내가 만약에 쓰면 어떻게되지 로켓발사기 있거든요 범위가 근데 범위가 안되네 내꺼는 빵님이 쓰긴 않겠다 내가 체인샷 아니 말이 일단 체인샷 가능하니까 엄폐를 부시고 둘 깔끔하게 처리하고 맥병 저거는 뭐 그렇게 아플거 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일단 로켓발사기로 일단 이거 둘 처리하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발사 휴 한 발 더 쏘면은 엄폐 풀릴텐데요 다해서 7데미지 터지면 몇 데미지? 이렇게 잡아버리자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죠 그냥 음 나도 그냥 써버리고 톡팔까지 좋아 좋아 6데미지 가스 수류타는 저기 사람 상대고 어 전.. 지원.. 아니 저 전투 프로토콜로 마무리하고 오 오 데미지 개세네 데미지 4데미다 어 그럼 여기다 쓰긴 좀 아깝다 쓰읍.. 말이 이걸 마무리해주면 되는데 산성 수류탄 일단 있고 섬광 수류탄 있고 제압사격도 있고 제압사격도 있고 86%? 64%고요 가스 수류탄이 일단 중독시키는거지? 가스 수류탄이 일단 중독시키는거지? 아까 거리되지않았어? 됐나? 안됐죠 안됐죠? 거리 안되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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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저걸 잡아야겠다 평타가 91이니까 맞겠지? 어 야 잠깐만 저기다가 13데미지는 아니었는데 어 야 잠깐만 세무관이 지금 살아있는데 세무관이 지금 살아있는데 솔로 한번 피할수있어요 솔로 한번 피해서 잠복 만들어봅시다 현대사방전까지는 안닿고 전투 프로토콜 지원 프로토콜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 체인샷하면? 오씨 맞으면 죽네 그러면 화열 성성 홍광 속살 속살을 하면 몇 퍼지? 71퍼? 좋아 체인.. 아냐아냐 속살 쓰는게 나아 속살 이빨 치는 타났네 데미지가 안되네 이럴자 만약 체인샷했으면 빗나갔음 이빨 더 4데미니까 방어구는 일단 2개 부셔 경기 해제 됐네 흠 아 스와사게 데미지가 안나오네 피는 깎아놔야겠지 아깝다 아 이거 맞췄으면 깔끔하게 잡는데 아 좋네 저거 째꺼 맥병꺼 안맞기를 바래야죠 뭐 돌아와 프로.. 프로 뜬콜 흠흠 흠흠 지원올라나? 움직..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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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백이도 가능하네 백이도 가능하네 꺼는건 키고 내려가자 애드 뜰거 같다 뜨나요 애드? 아이씨 야 뭐야 저거 아 좀 뒤쪽으로 갈걸 저기있다고? 자 복제신호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엄폐가기 여기다 하나 깔자 사거리는 되긴 되는데 이제 온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굿 오 내려왔다 아르콘인가? 뭐하는데? 뭐야 어디서 돈거야? 2층에서 땄나 보네 하 내려온다 오 나이스 아르콘니 왜 안와 아까 그냥 아르콘니 쏜건가? 야 근데 이거 복제신호기 진짜 좋다 복제신호기 이거 하나 끝내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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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콘니 사격도에요? 그래 이번 턴에 싹 다 잡고 다음 턴에 잡혀야 될 것 같아 쏩시다 아마 4경계면은 얘네 못 뚫을 것 같거든요? 졸리네 아르폰 탈출 지점이 어디라고?